자 일단 이번만 곡궁 하나 먹읍시다 이번엔 먹어줘 그렇지 이번에 해볼거는 덱개로 그냥 윰룸이 키우면서 조련사 축제 포병대 덱을 해볼거에요 이것도 리롤덱인데 제가 한번 짜와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덱개로 일단 2코짜리 포병대 트리스타나 그리고 징크스 얘네들이 안겹치는게 좋겠죠 이번엔 잘 나오면 좋겠는데 그리고 윰룸이가 빨리 나와야 빨리 키울 수가 있거든요 조련사 하이머딩거 트리스타나 룰루 운전자 아 이건 뭐죠 아 그래도 나온거니까 씁시다 스타너 열난동꾼이고 약간 탱커죠 탱커 1코짜리 탱커 보호막이랑 공격속도 얻네요 스킬 쓰면 이렇게 오 공속 빨라 어 아니 별이 너무 잘 뜨는데 별하라는 소린가 일단 사보긴 해보고 올려보고 생각해보자 윰룸이가 뭐냐고요 뽑은 사람 있나 아 딩거로 뽑는거긴 한데 뽑은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좀 이따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윰룸이라고 조련사 친구 아 실원제 안나오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에검 에검 에검은 좋다 오성 연꽃 휴대용 대장과 먹을까 당장에 요걸 먹고 싶진 않거든요 휴대용으로 먹 어어 소냐 마나 자네 죽죠 밥 먹지 증강 좀 달라진 것도 있는데 그대로인 것도 살짝 있죠 죽죠 저는 지금 웬만하면 이거 키우는 걸로 할 거거든요 트타랑 징크스 그래가지고 요렇게 할게요 숙제가 벌써 나왔고 필요없어 보이는 거 좀 팔고 싶은데 난동 요렇게만 해보죠 얘 팔자 일단 이거는 너 먹어라 나중에 팔겁니다 스파너 이거 완전히 그냥 처음에 생각했던 덱으로 갑시다 팔아 그냥 와 스웨인 뭔데 와우 스웨인은 딜러도 될 수 있거든요 이 스킬이 스킬 한번 쓰면은 무제한으로 평타가 불덩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도 꽤 괜찮습니다 아니 별이 왜 이렇게 잘 떠 친구들 꽤 나 전 레벨업 하면서 진행할게요 어차피 6렙 이코리롤이기 때문에 6렙 리롤 할거라서 요렇게 갑니다 필요없는 거 팔아 너도 팔아 너도 어 어 포병대 필요해 비치용술 쏴 필요없어 아 별이 잘 뜨네 오우 이 사람들 3억포짜리가 너무 많은데 터나 버텨 제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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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대 애들이 힘을 잘 못쓰는데 일성이라 그런거겠죠 5마리이고 네 시즌7 오 이 정도 만족 설마 이겨 4월 까비 처음이라 애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죠 웬만하면 좀 진짜 티어 초반에 올리고 싶다 티비서버 해보시는걸 추천드리고 그냥 롤체지지 맨날 보면서 어떤 챔피언이 있지 어떤 스킬이지 그런거 좀 알아두시면 좋긴해요 폭식할 시간이다 얘네 다 사면서 가고 1원 모자라네 이자 비치용술사 민첩 별 필요없어 오 여긴 왜이렇게 피관리가 잘된거죠 약해보이는데 아아 이겼다 징크스 2코짜리입니다 2코짜리 귀엽죠 스킬이 그리고 그거요 덧가는거 일자로 덧 촥 문제가 2배 하지만 아니라는 사실 어디갔어 햄은 일단 전 구인수 하나 먹고싶거든요 아우 진짜 먹고싶은건 절대 못먹어 이러면은 죽검갈까 죽검가죠 죽검에 구인수에 죽 아 뭐야 이거 이름 뭐야 죽저 트타로 갑시다 일단 트타를 최우선적으로 키워줄거긴해요 가자 다왔다 거의 다왔어 골라프 골라프는 필요가 없구요 공도 넣어놓자 다른거 살거 있나요 살만한거 딱히 안보이죠 빨리 이거 운념이 키우고싶은데 어 이거 이게 운념입니다 여러분들 불연사를 두개까지만 해주면 얘가 나오는데 얘를 빨리 찾아야 3성이 빨리 되고 4성이 빨리 되고 그래서 체력이 높아지고 택력할 되면서 약간 딜도 도와주는 그런 느낌으로 쓸수가 있는데 안나오네요 어 많았다 혁신가 느낌이긴 한데 빨리 쓸수록 강해져요 먹이를 주면서 이게 남은 먹이거든요 이 먹이를 다 채워주면 지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빨리 쓰고싶다 나도 2,3코짜리가 있어가지고 레벨업으로 진행하면서 해도 좋거든요 지금 전 2코짜리 트타가 나온거긴 하죠 염념이 레벨업하자 이거 잠깐만 살거 살거는 안보이죠 3호병대로 갑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포병대 축제 조련사 리롤덱을 할건데 얘네들이 다 1,2,2,3 시너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끼워넣을게 많아요 축제 뜨면 축제 3시너지 넣으면 되고 포병대 넣으면 포병대 넣으면 되고 조련사 넣으면 조련사 넣으면 되고 간단하죠 축제는 징크스 징크스랑 탐켄치 그리고 코르키랑 소나 나중에 얘네도 다 섞을거긴 해요 4마리 다 3호병대라 그런지 세진줄 알았는데 그렇게 세진 않네 세나? 징크스 덫이 왜 세개밖에 없어 스킬좀 다시 읽어볼게요 난 전체인줄 알았는데 세개밖에 없네 다시 읽어볼게요 대상 중심으로 일직선의 함정 일직선이면 다 소환한다는거 아닌가요? 방금 세개밖에 안 깔았죠 아닌가? 이번에 보면 되겠다 자 한번 더 깔아봐 아 빨리 룸룸이 뽑아야되는데 왜 안나오죠? 1코짜리 딩거가 안나와서 지금 못하고 있는거에요 딩거 아니면 하이머 아니 이름 뭐야 어 세개밖에 안깐 이름 뭐죠? 룰루 라이즈는 안쓸건데 아 어 떴다 음 일단 요걸 섞으면 좋은데 뺄만한게 없거든요 앞라인 너무 얘네 두마리 쓰는거 너무 좋고 아 그냥 난동군 빼버릴까? 윰룸이로 가? 왜냐면 이자 보면서 가고 싶거든요 저는 어차피 이거 나중에 줄건데 미리 주죠 윰룸이 가자 네 두개만 하면 나와요 요번 시즌도 유들 별론가 유들이 없을걸요? 자 윰룸이 발사 뿜 어때요 앞라인이 너무 없다 빨리 키워야되 아 진짜 이거 초반부터 1,2코짜리 이 트타랑 이제 빙거가 빨리 떠져서 그때부터 2라운드 초반부터 키운다고 생각했을때는 금방 키워지거든요 어 축제? 이건 5개 써도 그냥 좋을거 같은데 음 5축제로 가자 이판 자 요것도 사보고 레벨업하고 트타 2성, 징크스 2성 요런거 까지만 찾아보죠 나와 두번만 더 돌리자 하나 한번만 더 난동꾼 살짝 사볼까 어라? 얘는 그냥 탱 역할 너무 잘해줄거 같은데요 그냥 탱을 너무 잘해줄거 같아 시너지 어울리는게 없긴한데 그냥 씁시다 아이고 뭐 이런거 안나왔으면 일라오이 그냥 넣었겠죠 난동꾼 일라오이도 페어다 일단 사보자 2성대만 바꿀게요 암라인만 버텨주면 돼 지금은 그냥 무조건 아 용말도 하나 줄까? 아 주지말까? 아 줄까? 탐켄치 3성만 되는거면 탐켄치한테 탱탱 몰아주고 싶긴 한데 그죠? 삼성이 안될거같애 일단 지금 상황 낫데드 왜냐 이 성작이 다 붙었으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잘 이겨주는게 맞아요 그죠? 코르키 빨리 나오면 좋다 포병대랑 축제 줄 5개거든요 이 친구가 자 지금부터 돈을 모아줍시다 살거? 없죠 일라오이 빨아 인간은 왼쪽에서 혼자 그냥 맞고 사거리 사? 사? 사 이런 느낌으로 가죠 아 이거 용말를 줄까? 세트가 인기인가요? 1코짜리인데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아니 뭔가 거의 다 AD 조합인데요 그쵸 다 구인수 피바라기 뭐 구인수 거결 요런거만 만들었어요 템을 용말를 주기가 싫어 일단 킵 지금 저 나름 세거든요 아닌가? 저도 구인수 갈거긴 해요 근데 일단 잘 이겨주니까 좋다 이대로 계속 가자 자 다음 증강체 원하는거 5포병대 그정도 일단 그래도 메인인 테타가 많이 떠주고 있는 상태라서 나름 좋습니다 자 저는 구인수 먹고 싶어요 지팡이 그러니깐요 징크스 3개밖에 안 깔던데요 재팡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나도 나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성배 주고 쓰면 그죠? 소나 성배도 나름 괜찮았을 법 했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 구인수를 먹읍시다 아 근데 나중에 템 많이 주지 않나 어차피? 몰라 분노날기 용술사 형변 바로 구인수 할만한거는 없죠 지금 제가 하려는 덱은 그냥 포병대, 축제, 조련사 이 3마리만 사면 됩니다 다른거 필요 없어요 너무 쉬워 지금은 앞라인만 버텨주면은 거의 다 모든 덱을 이길 것 같긴 합니다 올리베어? 아 이거 좀 무섭긴 한데 아니 1성이네 좀 안 무서운데 1성은 뭐 너무 쉽죠 뭐야 아 이거 설마 못 잡아? 아니 1성인데 스웨인 에이 예전 기병, 포병? 축제 느낌이긴 하죠 점프를 안하는 아니 스웨인 1성인데 너무 잘 버티고 딜을 잘해요 자 살만한거 포병대 축제 조련사 있나요? 없죠? 끝 와 근데 이거 덩치 봤을때 진짜 5코짜리인데? 진짜로? 덩치는 5코짜리에요 왜 이렇게 덩치가 크지? 아 용술사 아 아닌가? 아 용술사 용술사는 얜데? 아닌데? 아 용술사 맞다 용술사 맞아 이거 버프 표시 용술사 줘서 큰거네 어떤지 뭔가 덩치는 5코짜리인데 1코짜리가 왜 5코짜리 크기지? 그런 생각을 했네요 이겨줘 경호대 사라졌습니다 없을걸요 본적이 없네요 기타야 해줘 너 공격력 퍼센트 피해잖아 죽검이잖아 그치 오 무럭무럭 커라 용룸아 오 용룸이 나왔다 이걸 넣으면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될까 스킬이 강력해져요 이 친구의 그래서 나중 진짜 나중에는 이 3조련사를 빼주긴 하는데 뭐 일단은 크립이니까 한번 넣어보는걸로 할게요 아마 3개 넣으면 간식 더 많이 줄걸요 한 마리가 추가된거니까 오오오오 이거 좋다 진짜 좋아 어 많이 줄여서 일단 까봐 아 진짜 별론데 일단 먹을건 신비인데 포병대랑 축제 원래 안뜨는건가 뜨겠죠? 포병대는 안뜰려나? 뭔가 안뜰거 같은데 포병대는 아 뜨? 뜨려나? 아 뜨? 아 몰라 일단 먹어 이걸 먹을거긴 해요 아 일단 암라인이 필요해 나 암라인 좀만 더 쓸게요 아 요렇게 할걸 나 뭐해 요게 좀더 좋았죠 나 리로 돌리자 오케이 세나삼성 나오겠다 이래도 암라인이 빨리 뚫려? 마지막 오예 오 뭐야 이겼네? 나 지는줄 뭐야 탭을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나오네요 포병대 이렇게 하는게 조금 더 쎄고 포병대 누굴 주는게 이득일까요? 어 어 그래도 딜라인을 주고 싶은데 얘밖에 없나? 자 잘보자 저도 처음만은 리롤덱이라 좀 느려요 세나 세나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그래도 이 리롤되기 좀 편한게 살게 한정돼있어 포병대 축제 조련사 끝이에요 그거만 보면 돼 한 번 더 이렇게 4코자리가 뜨긴 하는데 지금은 안살거 같아요 템을 좀 줘볼까? 어 어 뭐 주지? 고민하는 사이에 끝나가 버릴거 같은데 얘들아 해줘 사포병대잖아 사포병대야 죽음의 저항이야 빨리 강력해줘야겠다 일단 템을 준다면 코르키한테도 템을 주고 싶긴 하거든요 코르키도 AD 딜러라서 임피같은거 잘 어울릴 잘 어울릴거 같고 일단 빨리 세타삼성을 찾아야돼 3코짜리 자야는 필요가 없죠 룰루 집을 요렇게 가자 해줘 얘들아 장소 빨라지게 해주고 어 일단 녹이는건 좀 빠르긴 한데 내 앞라인도 다 녹은건 함정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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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니 자야 뭔데 이거 자야 일성 딜 맞아요? 3000피엔데 일성이 분명 구인수는 세나한테 있었지만 딜은 자야가 했다 빨리 특화삼성만 티 아직 50이라 여유있어요 파이크 바드 자야 어 코르키 코르키는 먹고싶긴해요 왜냐면 축제포병되거든요 코르키가 쓰고있는것들 둘다 시너지가 돼요 저 그냥 먹습니다 진짜로 남기기만 해봐 남기기만 해봐 진짜 먹어 어 어 나이스 장갑 비싼거라 조금 무서웠거든요 세나 빼고 넣으면 될듯? 아 그냥 브라움을 뺄까? 배라 너 나가라 그냥 윰룸이도 커졌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룰룰 여기 두고 어... 징크스 포기... 하죠? 오케이 뭐 안 떴고 나중에 진짜 나중에 COU 쓰긴 하는데 그건 진짜 나중이거든요 아 그리고 포병대 상징이 있어서 안 쓸수도 있겠다 아 나 이거 주기로 해놓으면 얘도 공격력 퍼센트 데미지가 많지 뭐라? 지금 리롤 아 가비 지금 리롤 나이스 세타까지만 찾고 레벨업 넘어갈게요 두 마리 남았네 자 트리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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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이건 찾자 안되겠다 못 참아 한 마리만 제발 한 마리만 제발 한턴 남았는데 레벨업 합시다 그냥 3조련사로 3조련사로 빠르게 키워주고 싶었어요 너 팔고 너 팔고 사드윈 팔고 가져갈 거 없죠 자 이제 뭘 추가 시켜줘야 되냐 바로 소나 8렙 찍고 소나를 추가시켜주면 휴너지 깔끔 불량표 볼까요? 아 세졌다 코르키가 센데? 아니 코르키 템 줄걸 그랬나? 잠깐만 아 근데 코르키가 센 이유가 있어요 얜 축제라서 어 축제 사축제나 섞고 있기 때문에 얘도 얘가 센게 맞긴 해 얜 둘다 받고 있죠 센게 맞아 오 용발은 싫은데?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AD 딜러들이 좀 많거든요 새로고침 얼심? 얼심 나름 괜찮을 수도? 얼심 나름 괜찮아 나 요거 마음에 드는데? 왜냐면 좀 부가적인 템들이 맘에 들었어요 어떤게 맘에 들었냐 스태틱과 라위 라위 코르키 얘 템 줘도 좋았겠다 스태틱을 줄거거든요 그냥 코르키한테 몰빵할까? 일단 주죠 다석제 거기도 있으니까 요거 스태틱도 좋은게 축제는 마법딜입니다 그래서 마법피해 그 마적각을 해주는 스태틱 괜찮죠 일단 여기까지 오! 소나 됐다 8렙만 찍으면 돼요 그럼 조합 완성 5포병대 5축제 그리고 운념이 그리고 9렙 가서 이거 딩거 한마리 빼고 아까 이름 뭐였지? COU COU 넣으면 됩니다 COU 그러면 이제 빛이 되면서 얘 체력 얘네 둘 체력 회복 계속 시켜주면서 암라인 하나 추가되는 거니까 그게 무조건 좋거든요 자 보자 여기 상대 모임 1등? 6분노 1등인데 귀여워 아 근데 자야가 좀 세보이긴 한데 어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아 왜 고정 피해가 있죠 근데 아 아 아 고정 피해가 있나? 아 야 와 올라프 삼성 올리비아 삼성인데 올라프 삼성 와 와 잠깐만 피해야 신기루는 제가 알기로 딜러로 알고 있거든요 딜러 맞네 원거리 딜러 근데 저는 지금 조합에 안쓰거든요 거의 거의 안쓰기 때문에 요건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기루 효과가 여기 나오네요 맵판에 플레이어와 전투시 공격당 주문력으로 획득합니다 음 아 그리고 자야좀 보자 왜 고정 피해가 있지 없잖아 고정 피해 스너지에 있나 데라 몰라 어 아니 나 볼리비어랑 싸우고 있던거야 근데 왜이렇게 귀엽죠 볼리비어 삼성은 귀엽다 아 아 아 나한테 고정 피해가 왜 있었지 나 아직도 의문인데 분노날개에도 고정 피해 없는걸로 아는데 분노날개는 그거거든요 킬 한번 쓰면은 공속이랑 피읍 생기는거 왜 고정 피해 아 아 증강체 5번 피해 입힐 때마다 피해량이 100% 증가하고 이게 진짜 세던데 아까 고정 피해가 반이 넘었거든요 할만한거 없어 레벨업 하죠 딱 영업까지 넣고 업 모으자 와 시너지 알차다 5포병도 5축제 한번 싸우는거 볼게요 상대방 조합 6비치 6비치 4형변 근데 좀 제가 지금 탱템이 1코 2성한테 들어가있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뭐 잘 버티고 있네 어 이거 나중에 그러면은 COU한테 탱템 옮기면 되겠다 그죠 오 좋은데 이거 하나 사가죠 나중에 COU한테 탱템 옮기는걸로 할게요 그래도 용가리한테 옮기는게 낫잖아 그죠 이건 요술사겠고 신비 이건 그 번개 치는거 같은데 이거는 뭐죠 일단 5코짜리 먹어 신비 요거 뭐지 요런 시너지가 있었나 아이템인가 아 이거 빛비늘이네요 빛비늘 빛비늘입니다 빛비늘 시너지 이거 안쓰고 야소도 안쓰고 신비는 음 넘어가라 트럭에 조금이라도 올려 그리고 얘가 가장 멀리 있는 적을 향해 날리니까 얘도 가장 멀리 있는 적인데 소나는 배치가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이거죠 그냥 가운데 두죠 어느 쪽으로든 촥촥 이쁘게 이제 돈 모아서 구렙가서 그냥 COU까지 넣는걸로 할게요 COU 맞나 아무튼 어 1등 또 만났다 아 2등이구나 빨리 녹여 아이고 졌다 아니 고정 피해가 반이 넘는데 분노날기 할 때 그냥 이 자결이 진짜 사귄대요 그냥 아 너무 사귀다 혹시 이거 두 마리 잡으면 60차는건가 그러면 더 사귄대 빨리 먹이 줘 얘들아 얘가 삼성이 되면 좀 다를수도 동동이니 마이 아 코르키 찾고 갈까 영양간 맞고 테타진가스 고병대 이런거 어 욕 속 사김 야기들아 해줘 제발 зààààààààà 저거 누구야 시바나야? 다굴 다굴 으으으으으으으ㅡ 으으으으 quiteECKGT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으아아아 blessé 아 나도 용 쓰고 싶어 업그레이드? 아 다음 턴에 된다 그래도 4성은 보네요 이거 레벨업하면 4성 되거든요 솔라리는 좀 글라인 주자 글라인 낫배드 이렇게 하자 우와 자 4성룸룸이 아 왜 위에 보여줘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왜 위에 가있죠 269의 마법 피해 그렇게 강해지는 것 같진 않은데요 박마자가 좀 높은건가 박마자가 좀 높다 생각보다 이 친구 탱콘가 아 여기도 좀 무서워요 3성 암살자 다이애나야 3코 3성 이거 아픈가 그렇게 아프진 않네 얘들아 해줘 할 수 있잖아 얘들아 염염이 아으 진짜 아니 이분들 3코 3성이 너무 많아요 저는 2코 3성밖에 없는데 여긴 진짜 그냥 증강챗발 같은데 그죠 육속사김 8코 8코짜리요 8코짜리는 그냥 이번에 새로 나온 용애들이에요 용애들 뭐 사이펜 여긴 용가리가 없네 어 여기도 아 슈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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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코짜리 여긴 진짜 자결 증강챗발이고 여기는 3성발 이렇게 센거 말아야되 여긴 뭐 땜에 센거지 아니 얘가 미쳤는데 아니 아까 저도 얘한테 당했거든요 파이펜 아무튼 여기까지 ㅂ frightening mine 끝 끝 끝 끝